우리는 외국으로 관광을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 와 다르게 이렇게 구식하지 중세대 도시 나눠져 있잖아요 아 우리도 저렇게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저런 걸 느끼고 싶다 이게 되게 아쉽잖아요 반대로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거꾸로 논란대요 빌딩 숲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남대문이 쑥 나와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떻게 하냐면 판타스틱 이래요 그 앞에서 막 사진을 찍어요 그 빌딩 숲 사이에 남대문이 보이는 게 너무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혼재의 미학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섞여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 그 나라의 500년대 왕조의 4대 궁궐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고 또 복원이 되어가면서 이 어마어마한 빌딩 숲 사이에 탁탁 존재하는 공간은 거의 없어요 이게 또 나름대로 우리의 독특한 문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복궁을 보면서 많이 하시는 예의가 있어요 어? 이거 우리랑 되게 비슷한데? 화가 확 나죠 사실 그 판단은 꽤 식견이 있는 판단이에요 약간 이상하죠? 어? 무슨 소리야? 원래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지형을 이용해서 보통 성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록볼록 하잖아요 평지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형 지문을 이용해서 성을 되게 많이 만들었고 개성의 만홀대 같은 경우도 계단식 구조로 돼 있다라든지 다 이렇게 지형과 어우러지는 건축을 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조선의 정궁 조선의 대표 궁궐인 경복궁은 그렇게 안 만들어진 유일한 궁궐이에요 평지를 쫙 깎아내고 아예 평지에다가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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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로 딱 만드는 건데 동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고전 경전 중에 주례라는 게 있어요 주례 주나라의 예법서인데 유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을 그려낸 건데 주례에 보면 궁궐을 짓는 방식이라든지 도시를 건설하는 방식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지은 궁궐이기 때문에 경복궁 모양은 중국의 자금성 같은 구조와 상당히 유사해요 그만큼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을 수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민문국가를 만들려고 할 쪽에 공간적으로 구현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례에 나온 모양을 그대로 반듯하게 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면 이 공간의 의미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경복궁은 앞쪽은 다 관청이에요 뒤쪽은 왕실에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에요 근정적 감은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 이거 보시지 마시고요 돌아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아서면 남면이라고 하거든요 궁궐에서 유일하게 남쪽을 바라보고 앉는 건 왕밖에 없어요 궁궁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거든요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모든 신하들은 왕을 바라보거나 서로 바라봐야 돼요 궁궐의 중앙에 국왕이 남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도성과 반도를 통치한다는 개념이 딱 있는 거예요 가서 고개를 돌아서 봐야지만 내가 왕이 돼보는 거죠 생각보다 경복궁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왕이 거의 없어요 임진나라 때 불이 타가지고 그 이후에 없어진 부분도 있지만 그 전에도 초록 경복궁에 잘 안 살았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경복궁을 만든 사람은 정도전이에요 정도전은 왕은 상징적인 존재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신하들이 중심이 돼서 국가를 운영하는 게 합당하다고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문 공간이 굉장히 많은 공간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볼 땐 예쁘잖아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광화문 있죠 계속 문, 문인데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 안에 왕이 있는 거예요 답답한 구조예요 왕 입장에서는 좀 놀기도 하고 좋은 풍경도 보고 즐겨야 되는데 군주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셔야 되는 민번의 화신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성계 같은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 나 사냥 좋아하고 원래 무장인데 나중에 태종 같은 경우는 정도전 죽인 다음에 아예 창덕궁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광해군 같은 경우가 거의 뭐 레고 많이 하거든요 군걸 짓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지었는데 끝내 경복궁으로 외면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경복궁은 왕들이 좀 싫어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경복궁을 정말 사랑했고 경복궁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 것 같으세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경복궁의 상징적인 존재예요 세종 보시면 정말 뭔가짐과 이런 행동거지가 정말 정말 바른 사람 평소에 그냥 근정전에 앉아서 해도 되는데 본인을 낮추기 위해서 나는 민번의 군주야 그러니까 근정전에 앉아있지 않고 문 앞에서 정무를 봐요 그럼 신하들은 또 어떻게 돼요? 길거리에 앉아야 돼요 유교 경전을 보면 아침에 회의해야 되죠 점심에 회의해야 되죠 저녁에 회의해야 되죠 중간에 경연들 공부하는 시간들 있죠 근데 거의 기계죠 AI예요 AI 근데 그거를 세종은 다 수행해요 뒤에서 잠자고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뒤에서 잠자고 최고죠 최고죠 세종의 입장에선 경복궁은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에요 정도전이 설계하고 세종이 이뤄낸 조선왕조 민본통치 유교 정치의 극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임지인 나라 한 이후에 경복궁은 복권이 안 돼요 복권 안 시켜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상 계속 버려져 있었죠 경복궁 같은 경우는 원래는 훨씬 작았어요 그 당시 기록은 한 900칸 800칸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경복궁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 흥선대원군이 와서 어우 이거 한 2, 300년 지나서인 거죠 흥선대원군 때 그때 복권을 하고 그때는 한 2500칸 정도 크게 개축을 해서 지었는데 경복궁을 짓는 과정 중에 당백전을 난발하거나 여러 무리를 일으켜서 국가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최근에 꼭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도시 설계 차원이나 국가 기강을 세우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경복궁을 설계하는 게 되게 좋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가장 아픈 건 저는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랑 함께 경복궁을 놀러 갔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정말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경복궁에 가면 탑들도 막 있었어요 옛날에는 불교 탑들 아니 근데 여기 유교 국가인데 왜 불교 조형물들이 있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지를 반출할 적에 창고처럼 쓴 거예요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너무 초라한 경복궁을 보고 나왔는데 고개를 돌려 보니까 어?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덕부 건물이었죠 근데 이게 참 누가 봐도 모욕적인 행동이잖아요 정궁 바로 앞에다가 그것도 비스듬히 더 높게 총덕부 건물을 세운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너네 조선 잊어라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비리비리한 나라는 거고 보기 안 좋은 경복궁에 비해서 이 대리석과 화강으로 지은 이 건물을 봐라 경복궁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가 결국 김영삼 대통령 정권 시절에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조선총덕부 건물을 허물고 경복궁으로 남아있던 대회의실 부분이 오늘 완전 철거돼 70년의 역사와 함께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 20년 이상의 시간을 걸쳐서 최근까지 이제 경복궁 복원 사업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춰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 때가 산업화의 기간이잖아요 조국 근대화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의 취향이기도 하고 시대의 문화의 분위기이기도 한데 이 재건의 상징 이 가난하고 어려웠던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라고 할 때 그 당시 가장 선호되던 원자재가 뭔지 아세요? 그게 시멘트예요 시멘트를 너무너무 사랑했었어요 그래서 시멘트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광화문을 시멘트로 복원을 했어요 사람들이 시멘트를 복원했다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돌 안에 들어가는 걸 시멘트로 넣었겠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충격적인 게 뭐냐면 단청 아시죠? 기화와 나무로 만든 그게 다 시멘트예요 다 시멘트로 만들어서 거기다 색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문화재를 시멘트로 복원해 말이 돼? 이게 확 화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만들었던 유물을 보고 있으면 혀를 내두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저거 근대화를 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동아시아 쪽 문화재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그게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돌로 건축물이 지으니까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데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은 다 나무는 썩고 기화도 썩어요 그래서 계속 계속 유지 보존을 해줘야 돼요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가는 재료라는 것은 시멘트다 시멘트로 그 복잡한 반청을 다 만들고 이게 시멘트인지 뭘로 그냥 보고 있으면 나무같이 다 예쁘게 예쁘게 다 칠해놨어요 그런 일화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과거 원형 그대로 복원을 김형삼 정부 때부터 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